여기는 신대방역하고 구두역 사이이긴 한데 신대방역이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격은 545만 원이고요. 깔끔한 편입니다. 길이를 재보면 창문에서 저 끝에 벽까지가 3m 80이 나오고요. 여기 벽에서 저 에어컨까지 2m 40이 나오네요. 이 주방 공간은 빼고 여기서부터 잰 것이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쪽 길이는 2m 40으로 짧아도 한쪽 길이가 3m 80 정도라서 전체적인 방 크기가 작은 편은 아니고요. 500에 45 정도? 이 정도면 깔끔하면서 넓이도 아주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3층이고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건물하고 거의 똑같아서 최강도 이쪽이 서쪽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후에 오늘은 비가 와서 해가 없지만 오후에 최강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이거는 빌트인 되어 있는 거라 이 책상은 뺄 수 있을 것 같네요. 책상은 옷장은 뺄 수가 없고 책상은 뺄 수 있을 것 같고 전자레인지까지 풀옵션이고 여기도 가격대에 비해서 반 크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